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요 저산이 니네꺼라도 돼 야생생물보험이 관리에 관한 법률 모르세요? 이거 봐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가공 유통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치카여집니다 머리에 핏도 안바른게 뭐라고 치껄해 우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부터 저산에서 약죽해고 동물 잡아서 밥 벌어먹었어 자랑이십니다 뭐? 널로와 널로와 이씨 왔다 왔어 왔어 어쩔건데 국립공원 좋아하시네 사람 나고 산났지 산 나고 사람 났냐 그래서 구롱이를 저렇게나 잡으셨어요? 아니 왜 씨를 말려주지 아유 그냥 뱀같이 생겨왔고 저게 그냥 너같은지 아니 저 뱀새끼들이 무슨 잘못인다고 저 뱀을 넣어 뱀파리다 잡으세요 내가 또 윙크하면서 너가 뱀 날라올 때부터 알아봐 야 윙크 없는데 뱀새끼야 아 놔 봐줘 아유 진짜 아윽 아윽 아기 아윽 아윽